20세기의 유대인 사상가 중에 최고봉으로 치는 분이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양반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공부를 하다가 히틀러한테 쫓겨서 왔기 때문에 이름이 독일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르틴 부버라고 이 양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 관계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나와 너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지금 한 100년 된 책인데 지금 우리 출판사에서도 몇 군데에서 그 책을 출판하고 있어요 그만큼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마르틴 부버의 모든 사상을 집약한 것이 나와 너라는 책이에요 나와 너 그런데 이 마르틴 부버가 인간의 관계는 나와 두 가지 관계가 있는데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이 양반은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히히 운트 두 이 관계가 있고 여기서 독일에서 3인칭은 두가 있고 지가 있죠 지가 있는데 이 지는 대단히 공식적인 당신 영어의 유와 같은 거고 여기 두는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대입니다 그대 그대 관계고 또 하나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 그것 이 히 운트 에스 그것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 나와 너를 보면 나와 그대의 관계에서는 여기 젊었을 때 연애해 보신 분 계시죠? 연애할 때는 나와 그대의 관계예요 저쪽에서도 나와 그대의 관계예요 이 관계에서는 뭘 줘도 아까운 게 없어 그리고 내가 그대에게 뭔가 이익을 보겠다고 공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 그 나와 그대의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마르틴 부버는 대화의 관계 다이알로그 관계라고 해서 서로 말이 통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나와 그것의 관계는 나는 있는데 상대방을 뭘로 보냐면 물건으로 봐 물건 나와 그것의 관계 그러니까 스폰서가 파트너를 물건으로 봐 나와 그것 그러면 이 관계는 뭐냐 하면 이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이득을 보겠다 이 관계예요 이 관계 그러면 모든 인간은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간다고 했는데 텔레비전에 보면 자연인 그래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 야 그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데 뭘 그래 그러는데 혼자 못 살아요 그냥만 하고 있는 거 봐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지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밥 끓여 먹는 소단지 지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신발 자기 만든 거 아니에요 장작팬은 도끼 자기 안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 어떤 인간도 무인도에서 살아가건 혼자 산싸고에서 살아가건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마르틴 부부는 결국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나와 그대의 관계로 생각하면 저쪽도 나와 그대의 관계 그러면 그대의 관계가 되면 모든 게 성공적으로 된다 마더 테레사 효과 마더 테레사 잘 아시죠? 인도 켈커타에서 평생을 평생을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사신부입니다 여기에 학술용어가 붙은 거예요 더 마더 테레사 이펙트라고 하는 학술용어가 붙은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긴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 양반이 지희 회장인데 우리 회사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과거에 연련하는 사람들이다 이건 우리 회사가 아니고 우리 라인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은 과거에 연련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많이 봤어요 왜 사업 그렇게 안 하시고 맨 골프만 치러 다니세요 그러니까 제가요 왕년만 같았으면요 지금 이러고 있어 왕년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문제다 그만해 지금 내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다 당겨 한다고 나를 무시해? 누가 저를 무시했다고? 무시 안 해요 무시 않는다고요 그럼 존경하냐? 존경 안 해요 그럼 뭐하냐? 아무 관심 없어 아무 관심 없어 지희가 다 단계를 허건 10단계를 허건 아무 관심 없어 그런데 내가 말이야 왕년에 뭐 했는데 다 당겨 한다고 나를 무시해? 안 무시한다니까 아무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 그럼 언제 관심을 갖느냐? 스타로얄이 돼서 연금상 소득이 수천만 원이 되면 저기 집에는 고등학교 때 공부도 못한 년이 어떻게 저렇게 됐냐? 그때야 관심을 가져 그때야 관심을 가져 잘못되면 관심 하나도 안 가져요 잘 됐을 때 관심을 가져요 저 기집애가 어떻게 그렇게 됐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이 기집애야 진작 나한테 얘기했지 얘기했는데 안 해놓고는 그때 관심을 가져요 내가 왕년에 뭘 했는데 나를 무시해? 무시 안 한다 아무 관심 없어요 우리 정 회장님이죠 어떤 실수보다도 치명적인 실수는 이를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이걸 해 포기해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뭘 하든지 에트미 사업은요 어쩌면 6개월 또는 빠르면 3개월 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을 번다고 허풍치는 스폰서 밑에는 가지 마세요 그거 분명히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 3개월 돈 못 벌어요 3개월 만에 어떻게 떼돈을 뭡니까?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돈 못 벌어요 이건 거절의 대가예요 누가 얼마나 거절을 많이 당하느냐 그 결과이지 3개월, 6개월 만에 수백만 원 번다? 못 벌어요 그 인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트미 사업은 계층 상승이 가능한 글로벌 빅 비즈니스입니다 글로벌 빅 비즈니스예요 이게 많은 경우 로얄 마스터가 되면 월 5천만 원 소득이 가능한데 월 5천만 원 소득이 스몰 비즈니스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사업에서 한 달에 천만 원 벌일까요? 보통으로 온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천만 원 이야, 그거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3천, 2천, 5천을 번다 이건요 빅 비즈니스예요 빅 비즈니스 이 빅 비즈니스 이 사실을 안다는 것 자체가 영감이에요 영감 이게 인스피레이션이라고요 이걸 모르고 우습게 피 다단계 이렇게 한 사람은 영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감 이 에디슨인데 에디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의 영감과 99%의 노력 이것은 두 개 다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물론 에디슨이 이 말을 했을 때는 노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1% 영감은 에디슨이 말하는 의미는 IQ입니다 IQ IQ 그리고 인간은 IQ가 보통 이상이면 결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땀에 의해서 결정된다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실제로 에디슨이 그렇게 했잖아요 에디슨은 학교 3개월 다녔죠 3개월 다녔고 어머니가 편지를 받았어요 내가 선생님을 몇 년 했지만 이런 바보는 처음 봤다 그렇게 했어요 이런 바보는 처음 봤다 왜냐하면 에디슨은 어렸을 때부터 귀가 안 들렸어요 귀가 안 들려 그리고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엉뚱한 질문을 해 잡혀 선생님이 물과 불은 반대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거기에 이유를 제기했어 뜨거운 물도 뜨겁고 불도 뜨거운 왜 반대냐고 똑같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에디슨보다 더 못했던 거예요 에디슨의 상상력을 영감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엄마가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 집에서 홈스쿨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1% 영감 이것은 현재 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집에서 버스 타고 또는 스폰서와 같이 여기 오실 정도면 아이큐는 충분해요 아이큐는 충분해요 문제는 99%의 노력 에디슨은 퍼스피레이션이라고 그랬어요 99%의 땀이에요 땀 땀 이걸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앞에 뭐가 붙어있냐면 천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얘기가 어디가 있냐면 하버드대학 도서관의 낙서에 이 말이 있어요 모든 인간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노력 부족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버드생들 그거 정말 머리 좋은 놈들 말이에요 저도 브라운드 앉았는데 보면 저 녀석이 사람인가 귀신인가 그런 놈이 있어요 어떻게 시험 문제를 하나도 안 틀리냐 안 틀린 놈이 있어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그 애들이 보통 사람보다 노력을 몇 배로 해요 몇 배로 한다고요 시중에 지금 하버드대학 새벽 4시 반이라는 책이 나와 있죠 하버드대학 새벽 4시 반에 도서관이든 식당이든 교실이든 복도든 불이 안 켜진 데가 없어 새벽 4시 반인데 전부 앉아서 자빠져서 공부하고 있어 하버드대학만 그런 게 아니고 인류대학이 다 그래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왜 강한 국가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문이 아니라고 그런데 또 하버드대학 도서관 낙서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 이 중에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그 말 뒤에 또 있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인생의 전부도 아닌 것 하나 제대로 못하는 놈이 다른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 있어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어떻게 더 중요한 일을 하겠느냐 그 말이 달려있어 거기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낙서는 여학생인 것 같아 공부를 한 시간 더 하면 신랑의 얼굴이 바뀐다 그렇게 돼 있어 야 이건 여학생이 있었구나 이게 그만큼 무슨 얘기냐면요 하버드대학 아이비리그 대학생들도 죽어라고 공부합니다 정말 새벽 4시 아니라 아침 꼴딱 셀 때까지 도서관 불이 안 꺼져요 식당에 불도 안 꺼지고 복도에 불도 안 꺼지고 전부 이게 복도라든가 도서관 이게 카펫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부 자빠져가지고 책 보고 앉아있어요 앉아있는 게 아니라 책 보고 누워있어 그냥 야학생들 전부 자빠져있어 거기 왜? 의자가 부족하니까 다 앉아있으니까 그렇게 해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에테미 사업도 기왕 하시려고 마음먹을 쓰면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5년 있었지만 에테미 사업 죽기 살기로 하다가 죽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은 못 봤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게 비르단계 당나귀입니다 프랑스 스콜라 철학자인데요 이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테레스에부터 논리학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선택은 포기라고 했어요 포기 굶주린 당나귀가 먹이를 찾아서 가다가 아주 기가 막힌 맛있는 근처 또미를 발견했어 우측에 그런데 좌측을 보니까 똑같은 놈이 또 있어 좌측도 맛있고 우측도 맛있어 이 놈의 자식이 밤새도록 고민했어 우측을 먹을까 오른쪽을 먹을까 좌측을 먹을까 그러다가 굶어 죽었어 여기 비르단계 당나귀예요 다시 말하면 의사결정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려면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어느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베네핏은 없다예요 이게 비르단계 당나귀입니다 반드시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 못 가져요 다 못 가져요 선을 받더니 A라는 아가씨도 좋고 B라는 아가씨도 좋고 둘 다 가져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지어지거나 맞아주고 그렇죠?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포기하는 사람이 일찌감치 성공해요 소크라테스의 사과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3천 명이나 됐다는데 오늘 제자가 선생님 인생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내가 가르쳐 주마 그리고 사과밭 들어왔어 내가 이 사과밭 맨 끝머리에 서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를 지나오면서 제일 맛있고 좋은 사과 하나씩 따가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맨 끝에 서서 학생들이 다 오니까 가장 맛있고 좋은 사과를 따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학생들이 전부 다 지똥 씹으러 얼굴이야 보니까 형편없는 거 따왔어 왜 그러냐면 여기 좋은 게 있었는데 조금 더 가면 더 좋은 게 있겠지 더 좋은 게 있겠지 더 좋은 게 있겠지 전부 끝부분에서 만났어 빈손으로 그래가지고 맨 끝에 있는 나무 제일 형편없는 거 다 따왔어 그래서 학생이 그렇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되돌아가서 다시 좋은 거 따올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인생은 그렇게 뒤돌아갈 수가 없다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돼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는 얘기는 그때그때 그때그때 네 주관적인 결정 주관적인 판단을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것을 포기해라 이게 좋다고 생각하면 그걸 탁해라 그렇지 않으면 맨 끝머리에 가서 제일 형편없는 걸 고른다 어떤 노인이 결혼을 하려는데 가장 이상적인 여자를 찾아다녔어 가장 이상적인 완벽한 여자를 찾아다녔어 완벽한 여자를 찾아다니다가 70이 됐어 그래서 어떤 현자가 물었어 어르신, 완벽한 여자를 못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여자가 있었네 그런데 왜 결혼을 안 하셨습니까? 그 여자도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었지 이상의 여자와 남자치고 완벽한 여자, 완벽한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여자들은 백마탄 왕자를 찾거든 백마탄 왕자 그런데 남자들은 또 못 찾아요 어딘가가 신데렐라가 없나 어떻게 타자 그런데 백마탄 왕자는요 몇 사람 없어요 그렇죠? 백마탄 왕자는 몇 사람 없고 그 백마탄 왕자를 찾는 그 여자는 백마탄 왕자가 찾지를 않아 신데렐라가 아니거든 그거 그러니까 백마탄 신데렐라를 찾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누구하고 결혼을 하면 향단이 하고 결혼해요 춘향이는 칸대가 없고 향단이 하고 백마탄 남자를 찾다가 그 여자는 누구하고 결혼을 하면 백마탄 왕자는 마부하고 결혼해요 백마탄 왕자 몇 사람 없어요? 춘향이 몇 사람 없습니다 향단이니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빨리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 다음 마드 테레사 효과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데이비드 맥클랜드라고 하는 저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학자들은 별론의 실험을 다 해 여기 하버드 대학에서 했던 실험인데요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이거 어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마드 테레사 테레사 수녀님이 인도 켈커타에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비디오를 보여줬어요 비디오를 보여주고 비디오를 보기 전과 본 후에 혈액의 면역을 측정했더니 면역이 50%가 올라갔어요 50%가 면역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병에 안 걸린다 그래가지고 맥클랜드 교수는 영상을 보는 경우만 그러는가 하고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의 책을 읽게 했더니 효과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봉사하는 광경을 구경하라고 해놓고 혈액을 측정해보니까 면역체가 똑같이 올라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행을 하는 걸 보기만 해도 네? 면역이 올라가는 거야 심지어는 선행하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면역이 올라가 면역이 올라가 그래서 맥클랜드 교수는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 하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호구지책이 어려운 내 파트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그 생각만 해도 몸에 면역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어떻게 저놈을 이용해 돈 벌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면역이 떨어져요 나중에 그 실험이 나옵니다 면역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사랑을 베풀거나 그 다음에 사랑을 받는 것 자체도 면역이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사랑을 주고 받는 것이 어떻게 된다? 양쪽을 다 건강하게 만들더라 하는 게 하버드 이야기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맥클랜드 교수는 이 효과를 마더 테레사 효과 마더 테레사 이펙트 또는 아프리카에서 헌신적인 의료봉사활동을 했던 슈바이처 박사를 기려서 이걸 슈바이처 이펙트라고 학명을 붙였어요 용어를 붙였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하고 볼 때처럼 실험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봉사활동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면역이 올라가더라 다시 말하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하는데 별걸 또 다 연구했어 대가를 받고 하는 사람과 안 받고 하는 사람을 조사했더니 안 받고 하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더라 안 받고 하는 사람들의 항체가 훨씬 많이 올라가더라 혈압이 떨어지고 호레시틀이 떨어지고 내분비 효과가 내분비가 제대로 돌아가더라 대가를 안 받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가를 안 받고 태안에 가서 기름을 닦는 사람들은 대가를 안 받은 게 아니고 뭘 받았어요 건강을 대가로 받은 거예요 그게 자연 법칙이에요 건강을 대가로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헬퍼사이 요양번이 만들어낸 거예요 앨런 룩스 박사인데 자선단체 회장입니다 이 양반이 만들어낸 용어는 헬퍼사이는 바로 누구에겐가 도움을 줄 때 내가 느끼는 절정의 기분을 헬퍼사이라고 붙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교수들과 병원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과연 그럴까? 했더니 전부 맞는 걸로 나타났어요 즉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건강의 10배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10배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몸에서 엔도르핀이 분배되는데 정상상태보다 엔도르핀이 3배 이상 분배됩니다 엔도르핀은 몸에서 나오는 마약이죠 무르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면서 가벼우면서 정상상태가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고약한 분이 뭘 했냐면 프랭크 리스만 박사인데 이 양반이 만들어낸 게 도움치료에 올렸다 헬퍼테라피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도 지금 자조단체가 많아요 자조단체라는 게 당뇨병을 앓는 사람들이 당뇨병 어떤 미팅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거 그럼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당뇨병 모임에서는 누군가가 특별히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도움을 베풀면서 받아요 이게 자조집단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가 어떤 특별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 부모들이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요 어떻게 하면 좋다 그러면 그 단체에 소속된 부모들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자기가 얻는 것만도 아니고 자기 정보를 제공해 줘요 그렇죠? 이게 자조집단이에요 이 집단이 도움을 받는 일방적으로 받는 집단보다 도움을 주고받는 집단이 훨씬 건강하다는 거예요 훨씬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트민사부 똑같아요 스폰서와 파트너가 도움을 주고받으면 해물을 먹어야 되긴 먹지만 안 먹어도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안 먹어도 건강하다 그 자체만으로 왜? 엔도르핀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게 맞는가 하고 미국의 듀오쿠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에요 듀오쿠 대학 병원에서 과연 그런가 하고 연구를 시작했더니 병원이 심장병을 앓는 사람 중에서 주기적으로 자기가 심장병이 있으면서도 병원에 나와서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환자들이 치유율도 높고 사망줄도 떨어지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누워있기만 하는 환자들보다 자기도 아프면서 간호사를 도와주는 환자가 회복률이 빠르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게 공짜가 아니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건강이라는 거예요 자연은 누군가에게 베풀면 공짜로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자 다음 참 미국 사람들 별로 먹을 연구를 다 해놨어요 그러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어떠냐 도움을 일방적으로 받는 사람은 그러면 손해냐 그걸 또 측정을 했더니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하다는 마음을 느끼면 그것이 도움을 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효과가 감사하다는 마음을 느꼈을 때 이게 엔도르핀이 3배 이상 나오더라 그래서 그 사람은 건강해진다 그런데 입으로만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 효과가 없더라 가슴에서 우러나는 하트에서 웃어나오는 감사함을 느꼈을 때는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과 효과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돕는다는 게 꼭 물질로 돈으로 돕는다 그것만 돕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을 전달해도 좋고 그렇죠? 정신적으로 또는 컨설팅을 해서 자기 지식을 지식 기부를 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진정으로 도우면 마더 탄해사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무것도 안 받고 공짜로 해주는 것 같지만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해주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뿌린 대로 거둔다예요 뿌린 대로 음덕 양보라고 합니다 음덕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게 덕을 베풀면 드러나게 나에게 보답이 돌아온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는데 나중에 그 보답이 드러나게 나타나더라 이게 손수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춘추시대의 초나라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손수고가 어렸을 때 양두사 들에 가서 대가리가 두린 뱀을 봤어요 그런데 중국 속담에 머리가 두린 뱀을 보면 금방 죽는다 이 속담이 있어요 이 미신이 있어 그러니까 손수고가 집에 와서 밥 다 먹고 계속 울어 계속 울어 그러니까 엄마가 물었어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오늘 둘에 가서 내가 대가리가 두린 뱀을 봤다 이거야 그러면 나는 곧 죽을 텐데 그래서 내가 운다 이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물었어요 너 그 뱀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손수고가 다른 사람이 보면 그 사람도 죽을 것 같아서 때려 죽여서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는 죽는 게 아니라 크게 될 거다 나만 죽을 게 아니라 다른 놈도 보고 죽어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나는 이걸 보고 죽지만은 다른 사람이 보면 그 사람도 죽을 것 같으니 내가 때려 죽어서 땅에 묻었다 아무도 모르게 음덕을 베푼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사이에 모든 사람에게 덕을 베풀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듣고 너는 죽는 게 아니고 크게 될 거다 그래서 결국 손수고는 초나라 재상이 됩니다 초나라 재상이 돼서 당시 왕이 장왕이라는 사람인데 초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어서 장왕을 춘추 5패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초나라를 패권 국가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손수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책에 나와요 이게 고전에 나온다고요 음덕 양보 그래가지고 손수고 이야기 이렇게 딱 나와요 옛날에 왕조가 망하고 뭐하고 할 때 특히 너무 좋은 걸 갖지 말라는 거예요 워낙 손수고라는 사람이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고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왕이 너에게 엄청나게 기름진 땅을 주려고 할 것이다 절대로 받지 마라 절대로 받지 마라 왜 그래요? 기름진 땅은 전부 다 욕심을 내 저 자식한테 어떻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리고 내가 가질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갖지 않는 땅 아무도 갖지 않는 땅 이 땅이 있어요 아무도 갖지 않는 땅이 습지 그리고 옛날에 미신이 많으니까 귀신 난다고 하는 땅 그 땅을 가져라 그 땅이 좋다 아들이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그 땅 내놓으라고 하는 놈이 한 놈도 없어 그 귀신 난다는 놈도 왜 그걸 가져오고 그걸 그래서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손수고의 후손들은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렸다 왜? 뺏어가는 놈이 없어 습지 달라는 놈도 없고 귀신 나는 땅 달라는 놈도 없고 자 다음 여기 엄청나게 어려운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거 굉장히 쉬워요 뉴턴의 운동법칙 고전 역학을 완성한 사람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우주의 움직임을 단 세 개의 방정식으로 설명을 해버린 사람이에요 그거 어마어마하죠 그 세 개의 법칙이 이거예요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속도의 법칙 여기 안 나오는데 그림이 그리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관성의 법칙은 쉽게 생각하면 버스를 탔어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넘어지죠? 그게 관성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서 있다는 것은 계속 서 있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 그런데 이 놈의 법칙이 갑자기 가 그러면 어떻게 돼? 으잇! 그 이렇게 되잖아요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간다 하마터면 내가 떨어질 뻔했네 계속 100km로 달리고 있어 그러면 내 몸은 계속 100km로 달리기를 원해 갑자기 멈추면 차는 멈추고 내 몸은 달리니까 앞으로 튀어나가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아자자자 가속도의 법칙은 생략하고 작용 반작용은 이걸 밀면 이게 앞으로 가요 몸이 몸이 제가 여기서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죠? 왜 걸어가? 왜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 때문에 걸어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발로 여기를 밀어 밀면 이 바닥이 나를 내가 민 것과 같은 힘으로 앞으로 밀어줘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뭔 말인가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말이에요 똑같은 힘으로 밀어줘요 바위를 주먹으로 치면 어때요? 아프죠? 아파요 더 세게 치면 어때요? 더 아프죠? 그 말은 내가 바위를 치는 만큼 바위도 똑같은 힘으로 나를 쳐요 그러니까 바위도 세게 치니까 더 아파 이게 반작용이에요 물리법칙을 이야기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폰서가 파트너를 세게 도우면 저쪽에서 나한테 보답도 세게 온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파트너를 가볍게 뜯어먹으면 파트너도 나를 가볍게 뜯어먹어 세게 뜯어먹으면 세게 뜯어먹어 똑같아요 반드시 자연 법칙은 그 어느 누구도 위배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부하면 나도 테이크해야 돼요 그렇죠? 다음 작용 반작용 이 사람이 악담을 하면 가만 안 있어 똑같이 악담을 해 이거 작용 반작용이에요 내가 벼를 심어서 벼를 심는다는 것 자체가 작용이에요 액션이에요 어떤 액션을 했잖아요 그럼 벼가 나한테 돌아오는데 벼가 크는 과정에서 내가 김을 메주고 걸음을 줬다 이것도 액션이에요 작용이에요 그 작용이 크면 클수록 나에게 돌아오는 반작용 수학도 커진다 내가 아침에 아침 드라마를 안 보고 뛰면 리턴이 크다 아침 드라마를 봐도 잘 되더라 그러면 안 보면 더 잘 돼 안 보면 더 잘 돼요 반드시 리턴이 있어요 그거 자연 법칙이니까 어길 수가 없어요 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관계인데 아주 형이상학적 같은 인간관계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주고받는 관계예요 어떤 종각이 처녀를 사랑하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는데 스타벅스에 가서 우리 커피값 각자 내자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거 라면집에 가서 라면값 각자 내자 당장 헤어져 주는 게 없잖아요 주는 게 주는 게 없어요 우선 기부하면 받는 게 있어요 받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자꾸 밥을 사주라는 게 비싼 거 사주라는 게 아니고 라면이라도 사주면 저기서 나에게 돌아오는 리턴이 더 커요 이게 기브앤테이크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상한 것 같은 인간관계도 사실은 기브앤테이크예요 스폰서가 파트너에게 주는 게 있으면 파트너도 자발적으로 스폰서에게 주는 게 있어요 그건 안 하고 스폰서가 파트너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파트너도 스폰서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해요 기브앤테이크예요 다음 인간관계의 선과학인데요 여기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선과학은 종교적 차원의 선과학이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또는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선과학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인간들 관계에서 나타나는 선과학이에요 그 악은 뭘 악이라고 하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 이걸 악이라고 해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 이게 안 좋은 행위죠 그런데 그때 피해는 꼭 물질적인 피해만 피해가 아니고 정신적인 피해, 육체적인 피해 그러니까 이 전부 합해서 피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파트너를 부려먹고 내 이득을 취했어 배팅을 하라고 그래 그런데 이 배팅을 해야 네가 살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 포인트만 들으려고 배팅을 해라 그래 왜? 파트너는 바보가 아니에요 나중에 알아 지수당 달라고 배팅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돼요 이게 악이에요 악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피해를 주는 것 이것은 우리 철학자들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안 된다 그게 정의롭지 못하다 철학자들이니까 아주 점잖게 얘기해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가 애터미 사업하는데 돈 벌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의롭지 못하게 돈을 벌면 기븐 테이크니까 그 사람도 정의롭지 못한 평판을 얻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신사숙례를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돈 벌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땀 흘려서 돈을 벌였더니 나를 다단계꾼 치고 받으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돈 자체를 벌 때 아주 우아하고 멋지게 벌자 그 말이에요 우아하고 멋지게 벌자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수록 그렇게 벌자 자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마더 테레사 효과 누군가를 도우면 내가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나에게 건강이라는 보답이 돌아온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내가 도움을 받으니까 나쁜 게 아니고 도움을 주는 분에게 진정으로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 자체가 도움을 준 것과 똑같이 건강 증진 효과가 나오더라 그런 사람들이 5년 후에 측정했더니 사망률이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 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게 종단 연구니까 어느 순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두고 연구한 결과란 말이에요 3년 후, 5년 후에 재심 합력해서 모두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